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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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약간 좀 더 구석으로 갈까요? 촬영하는 건가요? 제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가짜 코인가요? 아니요 이거는 2D 코죠 요것도 가짜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정석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그리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괜찮죠 님들 뭐야 페라리 차 좀 보이세요? 아 예 차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? 차 족같이 내놓으셔가지고요 아 족같이 생겼다 하이롱 야 예쁘네 아프리카TV분들이 외모에 대한 그게 평가가 좀 착한 거 같아 아니 아니 정확하게 오빠 못생겼다고 하셨잖아 난 잘생겼다 나도 잘생긴 페라리 없는 김현팔 봐봐 나 여기 이렇게 묶어서 그래 다운폼 만해서 그래 좋아 안녕하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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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그렸다 우와 개 잘 그렸다 진짜 이거 벽에 걸어놔 형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그래도 못생겼다 아니 털이 길어졌지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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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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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지수야 내 소개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천하에 살고 있는 32세의 완화나입니다 내 커피야 그거? 나 술어 땡큐 아아야? 우리 은별이 시동 거는 거 한번 볼까요? 보여줘 보여줘 근데 은별아 너 차 시동 걸 줄 아냐? 알죠 그래도 못 걸면 병신이야 야 벨츠 문 딴다 저 사람 남의 차 훔친다 아니 그럼 밑에 발을 차 저 트렁크 두 번 차면 열리잖아 이 까불이는 어? 안타깝게 그 옵션을 뺐어요 어? 왜 열리냐? 어 열렸다 응? 야야야 뭐가? 아 뭐가? 너 근데 이가 왜 이렇게 노래해? 아 좀 무리졌어 잘 안 닦아 요즘? 아니요 칭찬도 좀 해줘지 제발 좀 오 야 너 이렇게 보니까 이뻐 야 실제로 보면은 딱거든? 이뻐 너도 미간이 되게 넓다 아니 넓어 보이는 거야 아니야 넓어 아니야 아니야 쟤 봤어 주쵸와 뿌구상이라는데? 여자분 양홍원 닮았다는데? 하하하하 근데 우리 이제 뭐해? 밥 먹으면 안 돼? 밥 먹자 근데 우리 오늘 밥 누가 사는데? 너가 사지 너가 유일하게 여자잖아 아 너 가위바위보 해볼래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야? 우와 뭐야? 거짓말 거짓말 하자 거짓말 뭐야? 내 체크 쇼 체크 쇼 너는 근데 방송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? 뭔 소리야? 마지막 방송 언제 된대? 어제 새벽에 합방 끝나고 후열 집에 와가지고 개방친 거 아니 너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안 키잖아 개소리야 일주일에 한두 번 쉴까 말까인데 다 여섯 시간은 해야지 다 여섯 시간 한다니까 담배만 한 시간 핀 되잖아 뭔 소리야? 이름이 민주당 김은별인데 네 팬 아니야 내 팬 아니야 너 민주당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지 어? 왜? 그러면 반대했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것도 아니지 진짜? 지금 걱정돼가지고 지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민주당 김은별만 있는게 아니고 국힘 김은별, 정의당 김은별, 공산당 김은별, 납불당 김은별 다 있으니까 정치적 국립을 지키고 있는 친구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인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연애 안해요? 네 뭐? 어떻게 하냐고 전화 왔어 빼지 말라고 시청자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또 신경을 지게 될 것 같은데 은별이 연애 관련해서는 하지마세요 실제로 은별이가 제 실제 지인 친구 휘돈이한테 하지마세요 그 친구 찝적였다가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고백을 받고 나서 다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진짜?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딱히 뭐 없어요 네 근데 그런샘은 보지 않아 네 정말 댄스 너 진짜 웃고시다 너 오늘 미간 ㅎㅎ 오늘 휼수장에서 우연히 작가님 친구를 만드셨거든 어 잘생긴 거에요 어 어떻게 했는데 고백 바바 전화를 딱 걸었어 방에 오빠 요즘 왜 제 연락 피하세요 이랬는데 그 오빠가 너가 요즘 손을 넘으려는 것 같아 오늘 천원 온김에 다 소개해줘 너 이상형은 뭔데? 나 이상형이 딱히 없어 외향이란 거? 키는 나보다 크면 되고 몸이 좋으면 좋아 오케이 없어 만탐은? 아니 그건 없어 가슴이 커야 돼? 어? 그건 있어 몸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? 가슴 큰 사람은 있어? 있어 진짜 있어 그리고 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야 너나 좀 깨끗하고 청결해 담뱃자가 여기까지 날렸잖아 나 지금 깨끗해 진짜 나 틀림 날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꺼주면 안 돼? 응 껐어 껐어 맞아 무슨 소리야 이건? 아니 얼굴이 왜 좀 더 길어졌지? 너 약간 그렇게 생겼다 아 씨발 꿈 짤 알아? 얘 방송 얼마나 심각하게 했냐면 예전에 한 번은 내가 내 동생을 데리고 얘 방송에 간 적이 Cristo 갑자기 극습을 했었어 어 그래서 내 동생이 무릎 꿇고 애한테 고백하는 씬을 내가 formaster 전주가 연출을 했거든? 오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혜영이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희가 하겠습니다. 얘기하고 있잖아. 조용히 해봐. 아니 카메라 안 보이잖아 잘. 충격적인 이야기라니까? 아니 뭔데? 형이 형이가 물어볼 거고 오면 다 봤어. 아니 너는 왜 리액션 안 하는 거야, 케미인데?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. 내가 딱 좀 먹어. 너 왜 거면? 그럼 봐라.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. 알았어, 해봐. 그만 먹어 이놈아. 지수야. 형 먼저 줘야지 형인데. 지수야. 알았어, 얘기해봐. 내 동생이 딱 물어볼 거고 은별이를 지수야 저 기록도 그렇게 희한 기록 깊지 않은 걸 내가 당분진대로 하는 거야. 근데 내 탐수는 왜 없어? 아 이거 먹어. 응. 싫어 너 이댔잖아, 더러워. 니 아가리 똥내가 더 나아. 니 연초피잖아, 연초충아. 그거 끝나고 여기 형, 마셔봐. 마셔봐. 수길이 형을 소개시켜주고 싶어, 진심으로. 야 줘봐. 작가님이 나 주셨어. 넌 이제 곧 마흔 된 형 거 뺏고 싶니? 겁나. 지수야. 사가지가 진짜야. 지수야. 형 이제 32이야. 이거 먹어. 지수야. 나 고기 되게 부드러워. 부드러워? 너 하라. 나 얘기하고 있어. 내 그래도 어딨어? 나 원래였으면 나 냉면 먹거든? 나도 오늘 좀 겪었지? 냉면은 또 비냉이긴 해. 굴렝 하나 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왜 내 앞에 해달라고? 너가 냉면 먹고 싶잖아. 나 안 먹는다고. 일단 잘라봐. 수묵밥 아니. 아니 결정하면 안 되는. 아니야. 그냥 먹는 거야 원래 쭉 잘라가지고. 이거. 응. 응. 은별아 혹시 몇 번? 아 버려. 대박. 뭔 소리야. 새 젓가락. 아니 내가 손댔던 거 할 순 없으니까. 왜 하나로 해. 두 개 달라 해. 하나로 주셨어 작가님. 너가 새 젓가락이라고 했잖아. 새 젓가락이라고 해야지. 알겠어. 너 이렇게 하면 진짜 방송하지 마. 지수야. 오빠 안 먹는다고. 내가 언제 있어야. 지수야 요즘 운동하는 거 안 봐. 살 빠진 거 같지 않아요? 나 운동 안 해 요즘. 내가 보기에 살 빠진 건 요새인데. 야방 많이 하잖아요? 어 맞긴 해. 야방 뭐 해? 하면. 좀 봐 친구 방송 좀. 이거 나 방송 안 보잖아. 안 모르잖아 최근에 뭐 했는지. 나 최근에 봤다니까 롤 하는 거? 너 소프트 유미. 유미 아니야. 이제 안 해? 응. 내가 소프트 알아야 돼? 뭐라고 해줘요? 아니 롤 하는 거 봤잖아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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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진짜 아파. 미친 년아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배부르니까 다 가. 진짜 아파. 라이빙 식으로 타이